조갑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재닷컴의 조샛별입니다. 2023년 8월 13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지난 10일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재판의 그동안의 과정과 그 판단 내용을 보면 정말 황당한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명예훼손 사건에 있어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른 사례와 비교해도 형량이 과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재판 진행 과정과 이번 판단 내용을 보면 이 판결을 내린 박병곤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진석 의원은 다분히 감정 섞인 판단이다 라고 하면서 즉각 항소의 뜻을 보였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많은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야당발 가짜뉴스는 전부 징역형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의 판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우 단독 박병곤 판사에 의해서 내려졌습니다. 사자명예훼손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정의원에게 실형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량은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형을 높여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이죠.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판사가 더 높여서 아니다 징역 6개월이라는 아주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이죠. 더군다나 이 사건은 검찰이 약식 기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약식 기소,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한 사건을 판사가 정식 재판으로 회부해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분히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아주 잔뜩 듭니다. 게다가 명예훼손 사건은 유죄가 내려진다 하더라도 대체로 벌금형이 대부분인데 아니 얼마나 대단한 명예훼손을 했다고 이런 아주 이례적인 징역 6개월을 선고했는지 이게 얼마나 무거운 형이냐면 이대로 형이 확정이 된다면 정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5년간 피의 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꽤나 무거운 형을 박병곤 판사가 내렸습니다. 문제가 된 내용은 2017년 9월에 정진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는데 이렇게 당시에 섰습니다.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 끝에 아내 권양숙 여사는 가출을 했고 노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정부의 보복에 의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다 이런 글을 올렸기 때문에 그에 반박하는 차원에서 올린 글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정진석 의원은 이후에 이 페이스북 글을 삭제를 했고 사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박병곤 판사 어떻게 판단했는지 판결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정 의원의 글 내용은 거짓이고 그 글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도 없다.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정 의원의 글 내용은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항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정말 황당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내용은 전 국민이 아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글 내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여사가 가출했느냐 이 부분이 아마 거짓이냐 아니냐로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부부싸움 없었다 치고 권양숙 여사 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내용 중에 이 내용이 거짓이라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자살이라는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죠. 게다가 사과까지 하고 정치적 공방 가운데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글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사안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굉장히 이상하죠. 제일 황당한 부분은 노 전 대통령은 공적인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공적 인물이 아닙니까? 가장 공적인 인물이죠. 전직이든 현직이든 할 것 없이 아니 대통령에게 사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가장 공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당시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목숨을 던졌던 이 사건은 당시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준 이런 역사적 사건이죠. 이거는 어떤 방식이로든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 공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그런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이 노무현 대통령 부부를 공적 인물로 다루지 말아라, 보지 말아라, 언급하지 말아라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판결과 비교하더라도 이 형량 꽤 높은데 예를 들어서 유시민과 비교를 해봐도 한동훈 장관을 공격했죠. 한동훈 장관이 과거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 이런 허위 사실을 아주 적극적으로 유포를 해서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 벌금 500만 원 선고됐습니다. 유시민의 허위 사실 유포로 한동훈 장관 4번이나 좌천당하고 2번이나 압수수색당하는 이런 수모 그리고 이런 순환을 겪었지만 이 정도 사안에서도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간 사건에 대해서 전 국민이 아는 사건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징역 6개월을 때린다? 아니 글쎄요 이 박병곤 판사 무슨 노사모 회원인가요? 아니 그러니 이 사람의 대체 정치적 성향이 뭐냐라는 것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박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박 판사를 알고 있는 한 판사는 박 판사를 만났을 때 그가 진보 쪽에 가까운 것으로 느껴졌다면서 대화 중에 유시민 씨의 말과 글을 높게 평가하면서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한다. 다른 지인은 박 판사는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하고 학교 신문사 기자도 했다. 그가 이 재판을 맡았을 때 유죄가 나오겠다고 봤지만 징역 6개월은 의외다. 이렇게 밝혔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번 판결이 다분히 편향적인 것은 과거 판결과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 2006년에 방영되었던 KBS의 한 드라마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여운형을 당시 좌파의 수장이었던 여운형을 암살한 배우다. 이렇게 묘사를 해서 당시 유족 측이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역사적 인물을 모델로 한 드라마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는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드라마나 아니면 그 다큐멘터리에 굉장히 많은 거짓과 허위 사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허위 사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 극단적 선택을 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언급한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징역 6개월을 내렸다. 이건 박판사의 정치적 편향성, 정치적 의도를 따져봐야 될 문제이고 우리나라 이 김명수 대법원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집단인가를 더 따져보게 만드는 이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판사 출신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정 의원의 발언은 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터뷰 기사와 각종 전원 등을 토대로 정치 보복 때문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 법원이 정치권의 진실 공방을 앞뒤 다 자르고 단편적인 부분만 가지고 판단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판결에 공감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더욱이 이 사건은 검찰이 약식 기소하며 벌금형을 구형할 정도로 경미한 사건이었다. 법원이 지나치게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이다. 오늘과 같은 잣대라면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양평 고속도로 가짜뉴스, 사드, 후쿠시마 괴담 등 야당발 가짜뉴스는 모두 징역형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노 전 대통령 부부가 피아제 시계 받고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640만 달러를 받았다라는 이 사실, 이거는 숨겨지지 않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고수할 건가요? 감사합니다.